감사합니다. 검은고를 또 연주 안 해주신 신혜영 교수님은요. 양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연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2018년에 최우수 예술가상도 되었을 만큼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은지님, 권빛나님도 다수의 국내외 공연을 하고 있고요. 콩쿨 일상 경력도 다니신 아주 유포한 분들이신데요. 그들이 여주하는 사랑꽃 역시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그 기대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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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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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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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